다루고 싶어 그러면 무슨 뜻이야? 헤어졌을 거야? 헤어졌을 거야? 너 정말 질리는 스타일이다 움직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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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바보야 웃고 있잖아 웃었으면 좋겠는데 웃었잖아 안 돼! 안 돼! 끝! 좋았어요? 좋았어요 아 너무 귀엽잖아 머니챙! 너무 귀엽잖아 한 번 배워야겠다 올려주세요 안녕 어? 좋아하다 완전 꼬아놨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뒤로 가기 안 돼 빨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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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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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이건 너가 당연히 잘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하고 있어 당연히 잘하고 있어 믿을 거 같아 금리 버거를 신발 좀 빌려주면 안돼요? 아빠만 좀 가줬어 삼난다 그래 우리 먼저 가자 엇이 탔다 바닷가 촬영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